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았고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아주 평화롭고 모든 것들을 즐기면서 마음 가운데 아늑함을 느끼면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아름다웠고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가는 곳마다 재난이 있습니다 천연계는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늘에서 있었던 그 전쟁이 이 땅으로 옮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에덴 동산에서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장 창세기 1장을 펴시면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천지를 창조해 나가실 때에 매일같이 하셨던 그 말씀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일곱 번씩이나 나옵니다 장세기 1장 4절에 오시면 하나님께 처음에 빛을 만드시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빛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들은 빛 그 자체를 볼 수 없습니다만 삼각막대 프리즘을 통과해서 보면 일곱 가지 분광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10절에는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는 바다를 처음 봤을 때 그 감격이 지금도 가슴을 울렁거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분리하셨을 때에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운 꽃들 아름다운 과일 나무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18절에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하늘에 지어져 있는 천체들만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낮과 밤을 나누셨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아름다움은 낮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밤에는 모든 생물들이 쉬는 쉼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21절에 또다시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생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들은 깊은 물속을 자주 들여다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스노클링을 통해서 그리고 스쿠버 다이빙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오면 이 바다 속은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합니다 공중 역시 공중에 나는 새들 역시 아름답습니다 또다시 25절입니다 하나님 땅에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모든 육측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그 그르렁거리는 예쁜 고양이 그로 옆에서 꼬리를 치고 달려드는 강아지를 볼 때에 여러분 보시기에 좋지 않으십니까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이제는 결론적으로 이 창조의 결과를 말씀하시는데 1장 31절 그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보통 좋은 것이 아니라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희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들과 새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과 바다에 충만해지는 것이 축복의 결과입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이번에는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바로 그 앞절 27절 끝부분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무엇인가 하면 생명력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에게 주신 그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청지기하면 우리들의 시간 우리들의 재물 우리들의 재능 이런 것들만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건강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천연계를 지으셔서 우리들에게 관리를 맡기셨습니다 청지기해야 할 사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유지하고 관리하고 가꾸고 그렇게 하는 것이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날짐승과 물고기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또 누구에게 복을 주는가 하면 사람에게 복을 주셨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창세기 2장 1절에 오면 천지와 만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다 이뤘습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3절에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시간위에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2장 8절에 오시면 여호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모든 것들을 나눠 놓으셨습니다 구별하셨습니다 밤과 낮이 있도록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땅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종류대로 나누셨습니다 한 가지에서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각자 종류대로 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세 동안 평일이 있고 일곱째 날 안식일을 두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안식일과 안식일을 평일에서 나누어 놓으신 것 바로 그 전에 무슨 날 하셨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을지라도 가까이 가서는 안 될 하나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 14절 15절에 나타나고 있는 선악과입니다 여와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지키게 하시고 16절 여와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에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무이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아주 간단하게 그러던 세음절로 선악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악과를 왜 에덴 동산에 두셨을까 이 질문을 제가 어려서부터 선생님들에게 목사님들에게 그리고 신학교에 가신 교수님들에게 여쭤봤습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은 대답은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잘 활용하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시험하기 위하여 선악과를 주셨다 그런 설명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의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야고버는 말하기를 야고버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 사람을 완벽하게 지으셨는데 당신이 지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시간은 일주일입니다 그 중에 엿새 동안 우리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은 창세기 20장 8절로 11절에 기록하시기를 제 7일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이란 즉 이 날은 평일날 하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날은 구별된 날입니다 그럼 안식은 우리를 시험하는 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재물을 다 주셨습니다 주신 것 가운데 10개의 하나를 내게 다시 돌려달라고 하십니다 그럼 11절은 우리들에게 시험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주신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표현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사에는 모든 것들을 다 즐기며 아담과 하와가 먹고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는 금지된 나무입니다 왜 금지된 나무가 거기 있어야 했을까요? 우리들은 수많은 나무들 가운데에 한 나무를 압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념식수입니다 제가 자주 방문하는 병원이 있는데 제가 아파서 방문하거나 입원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 다른 선분들을 찾아갈 때에 가는 병원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휴경동에 있는 36서울병원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다 보면 여기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곳을 방문하시면서 나무를 심으셨는데 옛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주치병원이 바로 옛날에는 위생병원이라고 그랬죠 서울 위생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각하께서 거기다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 나무를 거기다 왜 심으셨습니까? 심으신 것은 이 대통령과 그리고 그 당시에 주치의로 계셨던 유재한 박사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그리고 이 병원에 대한 신인 이런 것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재한 박사님이나 이 병원의 직원들이나 이 병원을 드나드는 모든 환자들은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면 이승만 박사님께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이 병원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징표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인간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나무였습니다 왜 그런 나무가 필요할까요?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압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학비 달라고 하는데 조금 더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부모님에게 맡겨놓은 것처럼요 우리 숨을 쉴 때에 우리들은 숨쉬는 이 공기가 있는 것 고마운 줄 모릅니다 우리 눈으로 많은 것을 보는데 고마운 줄 모릅니다 모든 걸 다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한번 제한당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들은 그 누리던 것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값진 것이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들은 지금 숨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병원 중환자실에 가서 이 코에다가 산소호흡기를 꽂아놓고 이럴 때에 숨을 쉴 때에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우는지를 그때 압니다 우리는 지금 저처럼 안경을 끼는 사람도 이 글을 보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더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때가 오게 될 때에 그때 내가 볼 수 있었던 사실이 얼마나 고마우는지 지금은 모르는데 그때는 알게 됩니다 에덴 동산의 나무를 왜 하나님께 특별히 심으셨을까요? 이 동산의 모든 것들을 아당가우가 즐기면서 살 수 있지만 금지된 나무 선화가 앞에 서게 될 때에 금지된 그 나무를 보게 될 때에 그는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금하셨는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 앞에 설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모든 아름다운 나무 아름다운 과일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잘라서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셨다는 그 사실을 다른 때는 모르지만 그 나무 앞에 서게 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하여 심어주신 기념식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장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라 그런 뜻일 수 있겠습니다 사단은 하늘에서 전쟁에서 패배하고 이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의 어디에도 사단을 받아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온 우주를 둘러보다가 인구가 두 사람밖에 안 되는 이제 신생 독립국가 저기에 가면 좀 수월할 줄 알고 그가 에덴 동산에 왔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정말 지혜로운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대로 지현받았기 때문에 알게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아담과 하와를 속일 방법이 없습니다 한 가지 교류를 냈습니다 그것은 직접 가서 속이는 것이 아니라 뱀에게 들어가서 강신술의 방법을 통해서 인간에게 접근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을 때에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를 접근하면 다른 배우자가 여보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게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기회를 노렸는데 언제는 가면 남편과 아내가 떨어져 있을 때에 이것은 위험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지으셨습니다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한순간도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기도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결코 분방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와가 언제 뱀에게 꾀임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남편으로부터 잠깐 떨어져 있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뱀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2절 1절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에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에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까 하노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하와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걸 직접 듣질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를 만드신 다음에 여자를 만드셨는데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기 전에 남자에게 이 말씀을 아담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이 이야기를 직접 듣지 못하고 아담으로부터 전해드렸습니다 3장 4제로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냐 결코 안 죽는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이배됩니다 여기서 하와의 두 번째 실수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단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1장 26절에 벌써 이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도로 지연받았습니다 그 내게 사단은 말하기를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 남아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창조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와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알겠구나 하나님께서 이거 왜 못 먹게 하셨는지 내가 이거 먹고 자기처럼 하나님 될까봐 창조주 능력을 가질까봐 이걸 못 먹게 해 그리고는 그 나무의 열매를 쳐다보니까 정말 맛있게 생겼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보안죽도 하고 먹음죽도 하고 그는 따먹었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요 그러면 하와는 과연 하나님과 같이 되었을까요? 여기 3장 7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옷을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에 풀렸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 열매를 먹게 된 그 순간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하면 벌거벗은 줄 알게 된 것입니다 벌거벗었다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아당가와가 선악과를 먹고 얼마나 있다 죽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930년 있다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먹고 얼마 동안 있다가 죽으리라 말씀하지 않냐 하시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날 그러면 아당가와는 언제 죽었을까요? 여기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즉시 눈이 밝아져 벗은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벗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2절과 3절에 벗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서로 덧잇기를 간절히 삼아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벗은 자로 발견된다는 것은 무엇을 벗은 자인가 하면 생명을 벗은 자입니다 생명을 벗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서로 덧잇기를 간절히 삼아노라 하늘로부터 오는 그 처서로 덧잇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온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날 죽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이 오셨습니다 그들이 숨었습니다 내가 어짜여 숨었느냐? 우리가 벗었음으로 숨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신 그 앞에서 숨었다는 것은 바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 성경 본문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들은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선화과를 왜 먹었느냐?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먹었느냐?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조건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혁기 3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조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이 무엇인가? 백성들이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때 출혁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러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존재의 원인이 있습니다 책이 있으면 만든 사람 있고 여기 있고 조화인데요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지은 목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존재의 원인이 있어요 자식이 있으면 부모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의 존재의 원인을 찾다가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느냐? 여기에는 다른 대답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대답이 성경 출혁기 3장 14절인데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누가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단과 하와에게 실험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생명은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이다 한 가지 실험을 해보자 내가 네게 준 생명은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이니?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면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을 나에게 반납해라 그 생명을 나에게 반납하고 내가 그냥 살 수 있다면 너는 신이 되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아단과 하와부터 생명을 바로 그날 반납받으셨습니다 생명을 반납한 상태를 뭐라고 그러지요?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단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930년 동안 있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이미 생명은 뺏겨질 생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생명의 관성이 얼마나 컸는지 생명력이 얼마나 컸는지 생명은 뺏겨서도 930년을 굴러가다가 멈추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요 그 언덕 위에서 자동차가 내려가다가 엔진이 멎어졌습니다 그러면 엔진이 멎는 그 순간 자동차가 딱 제자리에 멈춥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내려갑니다 선풍기가 있습니다 전원을 꼽으면 선풍기가 돌아가지요 선풍기를 죽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전원을 빼면 선풍기는 입이 죽었습니다 전원이 끊어졌어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선풍기 날개는 돌아갑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러나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생명은 끊어졌을지라도 계속 돌지만 속도는 느려지고 느려지다가 딱 멈추는 것처럼 아당가하가 선악의 열매를 먹는 그날 죽었습니다 그리고 930년 동안 그에게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가 생존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아당가하가 벌거벗은 줄 알았을 때에 영원한 생명력을 뺏긴 줄 알게 되었을 때에 했던 그 첫 번째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가 죄를 지었을 때에 했던 행동들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눈이 밝아졌다 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벌거벗은 줄 알았다 죽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 그랬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피하였다는 사실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 아당가하와 사이는 두려움의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부모님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 잘못했을 때에 부모님을 뵙기가 어려서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야단 맞을까 봐 그러나 결코 부모님은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는 부모님을 존경해야 할 그런 관계인데 죄를 지으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당에게 묻습니다 네가 왜 그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은 핑계를 냅니다 12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가 먹었은 자기 자신의 의지이지 여자가 주기 때문에 먹은 것은 아닙니다 핑계를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뱀 만드셨죠 그 뱀이 제게 주었기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이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불쌍하게 사단의 하수인이 되었던 뱀 뱀 그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다만 사단에게 이용을 당했을 뿐인데 그토록 아름답게 지음을 받은 그 뱀 역시 14절 여호 하나님이 뱀에게로서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물론 뱀이 흙을 먹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모세 당시에 흙을 먹는다는 것은 남을 저주할 때 쓰는 상징이었습니다 흙 먹어라 그런 얘기하지요 요즘 이 방송에서 이런 적당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한국에서 옛날에 쓴 표현인데 엿 먹어라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흙을 먹어라 하는 것은 엿 먹어라 하는 같은 표현입니다 엿 먹는 것은 엿을 먹는다가 아니라 원래는 염을 먹는 것인데 사람이 죽게 되면 염습을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염습이 끝나면 금방 염 잡수셨다 우리가 오랫동안 그런 표현을 사용해 왔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날아다니지 못하고 이젠 날아다닐 수 있지만 배로 기어 다니고 지금부터는 흙을 먹어라 저주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피조물까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절 여자와 원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시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임신은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상륙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인이 아기를 잉태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입니다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아기를 낳는 것은 수고스러운 일이 아니었는데 잉태의 고통이 따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갈비떼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심으로 남자는 말하기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내게서 나왔으니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그런 이름을 주어 사랑의 대상이었는데 여기 성경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16절에 또 여자의 길에서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리고 다스림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인들은 이때로부터 남자의 다스림 아래에 들어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아담의 길을 시대에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피조물이 사람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고생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큐를 낼 것이라 아름다운 꽃과 아름다운 열매를 내는 그 땅이 이제는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큐를 내고 사람을 찌르게 하는 인간이 지은 죄의 결과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라 그리고 결국에서는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장세기 3장 19절 하나님께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다시 돌아가라 산국 표현 가운데는 사람이 죽는 것을 돌아가셨다 흙으로 다시 되돌아갔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모든 것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옷을 해 입었을 때에 그것은 사람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장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은 어떻게 생기지요 한 생물이 죽임을 당하야만 그 가죽을 벗겨낼 수 있습니다 유한계시록 13장 8절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창세 이유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이 창조되자마자 얼마에서 죄를 짓게 되고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누가 죽었는가 하면 이 인간의 모든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게 하여 벌거벗은 것을 가려주게 하여 죽음을 가려주게 하여 생명의 주님을 표상하는 한 어린 양인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가죽옷이 나오게 되었고 그 어린 양은 자기 가죽옷을 옷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수치를 가리게 되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옷을 입고 달리지 않으셨습니다 벌거벗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벌거벗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생명을 얻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린 양을 보내주시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하늘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내를 감사드립니다